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끝으로 올라간다 하나뿐인 내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려 소원하는 내 작은 바람을 향해 간다 저의 방식은 이게 바로 두려워 자, 그는 내 입으로 매입한 것 중에 다크에 대한 우리집과의 여행을 보고 도착한거처럼 왜 우리집과의 여행을 건물고 우리집과의 여행을 건물고 올릴 수는 있지만 걸리진 않습니다. 뭔데? 올릴 수는 있지만 걸리는게 확정적이지 않다고 걸리지 않아도 돈은 받아야지. 착수돈을 좁아서 써야지. 기태전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가면 되는거 아니니? 만약에 걸리면은 추가로 걸림비용을 더 받았고 나스나 통화를 해봐요 그러면 100%도 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소주가 줄이는 게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소주가 줄여서 일어나면 좀 더 높아줄 수 있습니다. 소주가 줄여서, 소주가 줄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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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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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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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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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할 땐 한다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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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번엔 지금은 그저 이들이 왜 몬스터가 되는지 모르겠지 그럼 다시 완료된 미션이 있으니 확인하러 가볼까? 이제 전투엔 꽤 익숙해졌어 다이서를 소환하려면 먼저 탁 물론 나도 노아의 짜잔 안녕 새로운 마스터 다들 반가워 그들을 소환하기 위해선 자 그러면 부디 멋진 영웅 다이서를 소환하러 가볼까? 뭐야 지남은 여타로 바뀌는 짐승인데? 뭐지? 와 멋진 다이서를 소환했는걸 그럼 그럼 영웅의 탑에 가보도록 해 구해줘서 고마워 영웅 뽑았는데 강아지야 육송 진하면 역회로 바뀌어 아 쏘이 콜라 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